안녕하세요 로사리의 김입니다 냉장고가 좀 오래되어가지고요 얼룩같은게 많아서 커버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해서 냉장고 옆면에 흰색 아크릴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은 그리려고 해서 그린게 아니라 거울 리폼하면서 남은 물감이 있어서요 그냥 그려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요 근 30년 정도 됐을 거에요 보이시나요? 삐삐 번호가 있습니다 아마 30년은 더 된 거 같아요 지금은 사라진 삐삐 LG 건데요 삐삐 번호 정말 고물입니다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홈패션 배우면서 덮개 하나 씌웠고요 연꽃입니다 연꽃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냉장고 벽면이 캔버스라 생각하고 그냥 북북 그려봤어요 흰색 물감이 남았길래 그냥 편하게 그려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